왜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것만 서로 보는 거냐? 여보세요?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? 남수현 선배님 아씨 거슬려 누구? 저입니다 다 안다는 그 눈빛 다 알겠어 재수없어 선배는 뭐든 다 알잖아요 그게 낫니까 괜찮아요? 죄송합니다 제가 한다고요 뭐 괜찮네 말간 가면 쓰고 실실 웃는 것보다 너도 상처를 받아? 없어요 내가 안되겠어서 그래요 술 마셨냐? 근데 한 잔 통하고 싶어요 내가 왜 너하고 술을 마셔? 내 짓기까지 마 그러지 마세요 저 그럼 오늘 죽을 겁니다 저희가 익숙한 건 알겠는데 그쪽 도와준 거 아니에요 나 걱정해주는 줄 알고 살짝 감동할 뻔했네 선배 또 뭐? 선배는 왜 자꾸 나한테 화를 내요? 선배는 내가 그렇게 싫어요 어? 내가 원하는 게 뭐야? 뭘까? 왜 웃어? 왜 안 웃어요? 야! 난 나 제일 잘하는 거 할게요 넌 왜 안 따라갔냐? 선배도 선배 잘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너가 제일 잘하는 게 뭔데? 들러붙는 거 어? 웃었다! 뭐? 선배 화났어요? 선배 자꾸 너한테 바닥을 보이네 무슨 일 있어요? 괜찮냐? 누나 설마 나 박정에서 걸어준 거야 나도 순한 거 없다 éral 내가 무슨 일요ando? 무슨 일요ando? 그라고 분명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